전남도는 지난 5일 목포 KT센터에서 목포시와 영암군, 지역조선사,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조선업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조선업 실정에 맞춰 확대, 발굴, 지원하고 전남 테크노파크와 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조선사와 협력사는 숙련인력 확보와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조선업 일자리 사업에 국비 40억 원과 도비 11억 원, 시군비 2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등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조선업 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훈련수당, 공제지원, 취업정착금 등을 지원하며 숙련자 재취업 지원금으로 전문인력 채용 유도도 함께할 계획이라 구인난을 겪는 조선산업의 재대학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라는 주제로 유채꽃이 만발한 청산도를 느리게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2023 청산도 술로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둘장론, 돌담장 등 느림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술로시티로 지정되며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는 의미를 담은 술로길은 전체 11코스 42.2km에 이르며 지난 2011년 국제술로시티연맹에서 세계술로길 1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청산해양치유공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내내 노르디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조격, 허브 맷반석 등 치유시설도 함께 운영돼 청산도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화폭 속에 가득 피었습니다. 마치 꽃송이들이 한 곳으로 모여 한아름의 부캐처럼 보여지며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정원 속에서 꽃을 그리는 민명화 작가의 작품으로 사계절의 정원 느낌을 캔버스에 가득 담습니다. 별량에 위치한 정원 속 갤러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작가가 직접 갖고 온 식물들을 키우고 가꾸면서 느껴온 영감들을 꽃을 통해 표현합니다. 화실 밖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한 감동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풍부한 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꽃이 주는 순수한 이미지는 닫혀있던 마음을 환하게 열어놓아 그 마음은 붓으로 표현됩니다. 자연에 대한 서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30여 년 전 이 시골집을 구입해서 꽃을 신고 정원을 꾸며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꽃이 되었습니다. 저희 작품은 낯익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꽃무리로 상징적인 형태를 구성해 가면서 강조하고 몽환적인 색채로 환상적인 조형미를 표현한 작품 위주로 했습니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서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담아 그린 그림과 정원이 하나 되어 정원과 갤러리를 보신 분들이 힐링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 행복한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품 속 화면에는 모노톤의 유사한 꽃들이 반복적인 형태로 군집을 이루며 꽃의 다양성을 뺀 보편적인 모양을 한 덩어리로 나타내면서 극적인 절정을 보여줍니다. 민명아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2022년 대한민국 미술인상 정예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가 28년 동안 갖고 온 정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신비로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정원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가지도록 하고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들로 힐링의 시각적 공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린 뒤에 결실을 맺는 열매처럼 화폭 속 만개한 꽃들은 환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가의 그 행복감은 관람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향기로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